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예 스트레트는 쪼끔 저렴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이나네 899에서 799로 100만원이 저렴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너무 오래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아쉬움을 가득 담아만 말씀드리자면 2017년 타임머신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년 전이죠 2017 타임머신 시리즈 60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이 463만 5천원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야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60이면은 뭐 그냥 USA도 이 가격이 나가요 이제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격이고 2018 리미티드 에디션도 2018도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그래도 600 언더입니다 590, 580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 리미티드 에디션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을 했었던 게 590만원이었고요 에티오피아상 커피콩 99 뭐 이렇게 나왔고 말씀드렸던 제일 저렴했던 2017 2017은 뭐 그게 옛날 옛적이죠 이제 2017 타임머신 60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463만 5천원이었고 버터 건빵인데 물 없이 먹기 얼마 드라이 했으면 바이널리스트 이렇게 드렸네요 네 진짜 그렇군요 그렇군요 비닐 바이밀 바이밀러 더 바이널리스트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98.5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8 리미티드 에디션 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이 587만 9천원 선생님은 빠다 육개장 저는 스팀팩 마린 커스텀 해서 9.5 10 이거 진짜 점수가 잘 나왔었네요 이거 워낙에 옛날 모델들이라 지금 것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예전에는 60도 이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의 60은 일단 가격부터 너무 다르죠 799만원입니다 팬더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563560 에이지드 블랙 모델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말만 헤비렐릭이지 그다지 헤비하지 않아서 딱히 어떤 사용감의 특징을 찾지 못하는 관계로 프로파일링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56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2피스 셀렉트 로스티드 엘더 모델이고요 쿼터솜 메이플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임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 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로즈우드가 두텁게 들어가 있죠 지판 공율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전보 6100 프레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 와운드 엔초 포블라노 스트랩 픽업이죠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러티로 돌아가 있고요 원 볼륨 투턴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투 와이어링에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가 들어가 있어요 오랜만이네 엔초 포블라노 픽업 들어 보겠습니다 반가운 소리죠 전보 플렛이라 그런가 이 밴딩감이 너무 좋은데요 마이클 터틀 같기도 하고요 프레스의 마법사 이야 좋아 마이클 터틀 진짜 좋네요 진짜 잘 쳐져요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의 연주감을 두루 가지고 있는 스트레쉬입니다 마샬로 파이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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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